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교육 이것은 이것도 교재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로 치면 65페이지에 있는 건데 약간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좀 낮습니다. 28.6인데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 모든 종업원은 우리가 식품위생교육은 모든 종업원 그러니까 영업자는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식품 적객업에 종업원 같은 경우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 적객업.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 적객업은 누구입니까? 유흥주점이 되겠죠. 유흥주점의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받는 주기는 매년이죠. 해마다입니다. 2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X.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식품 제조 가공, 적석 판매 제조 가공,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식품 운반업자, 식품 소분 또는 판매업자인데 자판기 영업자는 제외됩니다. 자판기. 그리고 얼음이죠. 식용 얼음 판매업자나 식품 자판기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포함 제외 이런 것들도 살짝 상당을 잘 친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외된다. 그래서 2번. 다 맞는데 포함을 제외로 빼면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제외되는 거죠. 자판기 영업자나 제외된다.